트라우마 센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트라우마 센터는 임시 운영격이고 수요 대비 시설이 협소해서 대기자도 상당해서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언제쯤 어느 규모로 문을 열게 됩니까? 사실 늦은 감이 있죠. 있는데 2021년 말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위해서 공사 중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 2020년부터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치유활동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광주하고 제주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오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의 경우에는 13명의 정원으로 해서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센터는 내년 2월 광주에 24년 상반기를 목표로 광주에 본원을 만들고요. 제주에는 분원이 동시에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는 별도의 건물을 만드는 것은 조금 늦어져서 현재 있는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제주에 별도 만드는 것은 현재 예산 한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4.3 평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공원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4.3 공원 내에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2026년에 새 건물에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제주인 경우에는 제주 전역 제주 각지에서 산재되어 흩어져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 본원과는 다르게 찾아가거나 또 아니면 모셔와서 서비스하는 그런 방식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본원, 제주가 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또 조금 하는데 본원이라고 해서 더 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전체적으로 트라우마 계획을 쌓을 때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제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본원과 분원이 사실상의 어떤 기능은 똑같지만 총괄 조정 기능과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도 트라우마 센터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 그 연구 기능을 본원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해본 결과 본원 분원형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별로 있는 거에 그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제주는 또 운영해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효과가 나고 또 운영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개선 사항이 도출된다면 그때그때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13명 지금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국립으로 되면 이 규모도 많이 커지겠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연구 용역도 저희가 해서 하는 건데 그때는 이거보다 이제 당연히 인원이 늘어났는데 제 입으로 참 말씀드리긴 송구한 게 항상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저희가 위탁하면서 제주도도 50%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명 중에 이제 5대 5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는 충분히 하다고 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명 정원으로 일단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해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2배 이상 뛰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장담하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인력을 확보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근거를 갖고 이렇게 효과성과 수요 같은 걸 갖고 가서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 더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수요가 너무 넘쳐난다면 저희가 제주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제주도에서 좀 인력 지원을 해달라는 거를 좀 상처는 할 얘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얘기 좀 주십시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이게 예기치 못한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신적인 상처가 크죠. 제주 4.3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군경이 민간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겪은 사람은 그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마 전생에 걸쳐서 굉장히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제주 4.3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 인구가 25만 명일 때 돌아가시거나 부상당한 분이 많게는 8만 명 정도 됐으니까 전 도민이 사실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봐도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것이 70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래도 남은 부분에 대한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된다 해서 이제 트라우마 센터를 하는 거고요. 가장 근래는 이제 40년 전에 40여 년 전 광주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광주도 역시 광주 시민 전체가 사실은 정신적 고통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광주와 함께 하는 건데 그게 본원이냐 분원이냐 의미는 중요치 않고요. 왜냐하면 국립트라우마 센터는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두 개를 국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두 군데에서 논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주트라우마 센터가 뭐 분원적으로 광주에 무슨 종속되거나 무슨 광주에 작은 무슨 부사장 같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 성격도 좀 다르고 따로 한다고 보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초창기 입장은 우리 지금 13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나 우리는 27명을 이제 정도가 좋겠다 했는데 중간적 단계로 예산 상황이나 이걸 봐서 20명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20명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더욱더 수요가 많고 많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제주도 정부도 이건 나라만 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도도 들어서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고 이런 트라우마 센터가 꼭 국가폭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나 공공적인 부분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 트라우마 4.3 트라우마 센터가 굉장히 좋은 전례에 출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나 그보다 기회에서 제주도나 제주도나 지금 저는 여러분